삼성전자가 2년 만에 5천만 화소급 이미지 센서 신작을 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GN 시리즈의 신작, GNK의 출시를 알렸습니다. GN 시리즈는 삼성전자의 대표 이미지 센서 브랜드로 갤럭시 S 기본형부터 플러스 모델까지 주요 스마트폰의 대부분 GN 시리즈가 사용됩니다. 이번 신제품은 GN1을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저전력 특성과 자동축전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미지 센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드론, 의료기기 등으로 활용 부려가 늘어나고 있어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삼성전자도 이미지 센서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실행하면서 업계 1위 일본의 소니 추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